어? 어? 으아악! 아악! 어? 어? 저.. 저.. 저기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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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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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거실에서 자면 돼 나도 무서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 이제 다 왔다 내 손을 잡았다 날 사랑한다 분명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넌 당장이라도 도망갈 것처럼 멀어지잖아 나도 무섭다고 무섭다고 다 봤잖아 그래도 내가 안 무서워 기억 안 나 내가 아는 차재환은 따뜻하고 호텔을 사랑하고 평생 아무네를 지켜줄 수 있는 호텔은 네 앞에 있는 차제와는 수십 년 동안 누군가를 증오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평생 저주하며 살지도 몰라 네 앞에 있는 차제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맞고 때리민과 익숙하고 또 난 그만해 미안해 끝까지 들어와 내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기다릴게 다그치지 않고 처져야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